터치 한 번으로 스트림도 되고, 녹화도 되고, 데스크톱, 마이크 이렇게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오늘은 터치 포탈 휠체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글창에 터치 포탈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아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리면 이렇게 인스톨 데스크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재부팅하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켜졌으면 이제 방화병으로 가줍니다. 방화병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 이걸 눌러줍시다. 설정 변경을 눌러 다른 앱 허용 해서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이거 경로는 이제 바탕화면으로 가 터치 포탈 아이콘을 우클릭을 눌러 파일 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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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일 위치를 열기를 눌러줍시다. 그 다음에 이 폴더 위에 경로를 복사. 그 다음에 찾아보기로 가. 전학기 해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뜰 거거든요. 터치 포탈 EXE 이걸 열기를 해줍시다.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개인 공용 둘 다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 이제 방화벽 설정 끝난 겁니다. 이거 해야지만 공유기를 통해 터치 포탈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핸드폰 와이파이를 통해 컴퓨터로 들어오는 터치 포탈 어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으로 가서 터치 포탈 어플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설정 버튼을 눌러 Setup Wizard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Next, Next, Next 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터치 포탈이 어플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동이 됩니다. 이제 OBS를 켜줍니다. 그 다음 도구, 웹소켓 설정, 웹소켓 서버 사용, 서버 비밀번호는 수동으로 지정해줍니다. 이거 이유는 이걸 수동으로 지정을 안 해주면 포탈에서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컴퓨터가 껐다 켜질 때마다 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지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 하고 이제 포탈로 가줍니다. 포탈로 가서 여기 설정, 세팅, 밑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 이렇게 스타트 윈도우 부터랑 스타트 부터 미니마이지드가 있는데 컴퓨터가 켜지면 자동으로 켜지게끔 이걸 다 이렇게 켜주세요. OBS 메뉴로 가줍니다. 아까 지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세이브 이렇게 OBS로 가면 주소가 이미 입력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됐다고 뜰 겁니다. 그럼 이제 일정은 끝난 겁니다. 같이 한번으로 스트림도 되고 녹화도 되고 데스크톱 마이크 이렇게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스크톱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안 꺼진다면 포탈로 들어가서 데스크톱을 더블 클릭해줘서 이 OBS 소스 이거를 데스크톱 오디오로 둘 다 바꿔주세요. 마이크도 마이크 AUX로 돼 있을 텐데 만약 마이크가 안 꺼진다면 마찬가지로 OBS 소스에서 마이크를 찾아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클릭으로 화면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설정 같은 거 그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기본 버전에서는 4 곱하기 2 즉 8키만 지원합니다.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키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한번 구입으로 평생 라이센스이며 구매는 특정 스토어에 연결됩니다. 라이센스는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또는 그 반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해서 구매를 해주세요.